수시축 같아요. MC님 나오시니까. 검사를 다시 해야 해요? 네, 몸통이 두꺼우신 분들이나 통통하신 분들은 통통하신 분들은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규격에 맞지 않는 몸통이라서. 규격에 맞지 않는 몸통? 그런데 표현이 참 좋네요. 체격이 좋으시더라. 떗겨 보세요. 세게 보세요. 멈추면 안 돼요. 너머세요. 또, 또, 또. 또 보세요. 또 보세요. 또 보세요. 또 보세요. 됐어요. 절대 간호사가 약간 뒷걸음질 쳤어요. 잘하셨어요. 결과 정상 나오셨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그날 하루는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. 아 저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저는 비수면으로 했습니다 왜요? 왜요? 바로 운전하셔야 돼요? 그러시면 비수면으로 하셔야 돼요 좀 고통스러워요 확실히 독하다 눈물이 엄청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비수면 해보세요 근데 아니 사람이 더 단단해져요 왜 그러세요? 굳이 비수면하고 단단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저 눈물 나는 거 보셨죠? 끝났습니다 건강하네요 건강하네요 compet suggested 느끼는 것 같은데 배고파